사실을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배아파트야 연숙에서 지금 동거하는 그 남자 맞지? 두 분은 어떤 관계예요? 보통 이상 그 이상의 사이였지 내일 당장 짐 싸갖고 내 집에서 나가 골드미스코리아 영광의 수상자는 빵! 끄! 찍! 저게 누구야? 구성호텔 작은 며느리 아니야 화려시키지 마세요 그 두 분 제가 뺍니다 내가 조무래기 사원이나 만나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나? 재수사 요구하고 재판 시작하든지 난 내 식대로 할 겸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